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밀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의 스퀘어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분들 즐거운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장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불확실성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구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구요. 대외적인 변수와 대외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한들 우리는 포지션을 위로 보고 매매를 하는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제가 저번주에 그렇게 목이 타도록 말씀드렸어요. 이번주 매매할 종목 분명 있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주도주 체험 꼭 신청하셔서 수익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두 종목 수익청산 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수익청산 해드릴거구요. 연휴 들어가기 전 목요일도 수익청산 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주도주 체험을 받아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맨 위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누르시고 채널 추가를 꼭 하신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까지 이렇게 누르시고 셀트리은을 스퀘어 보고 왔습니다. 점도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눈에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놓칠 이유는 전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셀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은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보면 11선, 5일선 위로 올라타두지 못하고 은봉으로 살짝 트릭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5만 3천주 정도 메이드 포지션이 나와줬구요. JP모건 서울에서 나와준 물량이었는데 거래 자체가 그렇게 붙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신뢰도가 낮은 신뢰도가 낮은 트릭성 그냥 아래 꼬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밑꼬리를 달아주는 이유와 근거도 굉장히 명확한 게 이런 밑꼬리를 달아줘야지 개인 투자자는 아 21선 깨지구나 손질 쳐야 되겠구나 이 작은 밑꼬리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내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은의 스퀘어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같은 날 살짝쿵 흔들림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구요. 아직까지는 추세 충분히 사라져 있고 관점은 명확합니다. 고가 돌파 시도 나와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눌림목이에요. 박스 돌파 이후 첫 번째 눌림목이에요. 박스 돌파 이후 첫 번째 눌림목이에요. 이거는 완연하게 박스를 돌파를 못해줬지만 우리는 못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박스를 도전해준 지 얼마 사실 되지가 않았고요. 이 구간에서는 사실 도전을 해주고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한들 우리가 상방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쪽에서 어떤 이슈와 어떤 모멘텀을 기반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간다라는 우리의 지금 현재 가격 기준의 관점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정진 회장의 복귀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M&A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오겠다라는 부분까지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여태까지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주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업은 만들어냈어요. 대신 뭐가 빠졌죠? 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져버렸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숫자가 잘 나온다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것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는 애초에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성장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여주는 기업군들은 명확하게 있고요. 그런 기업군들은 이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기반으로 혹은 작은 기업군들을 M&A 인수를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뻥튀기 그리고 시총 부풀리기를 시키고 이 스타트업 기업과 기술력이 있는 작은 기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와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바이오 시장에서 제일 많이 부각을 받아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이오 시밀러예요. 바이오 시밀러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싸요. 최대 장점이 싼다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왜 약가 자체가 낫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을 해나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한 번이라도 가보시거나 미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잘 아실까요? 미국은 한 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굉장히 적합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움 그룹주입니다. 이제 유통망도 같이 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을 했느냐의 싸움이지 관점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다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계실 때 권호도까지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움 그룹주들은 지금처럼 그냥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장기 투자하기에 사실 적합하고 이런 기업군들이 지금 모아가지고 수년을 바라보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뭔가 지금 상황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셀트리움 그룹주들에서 도출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냥 장기 투자로 비중 5에서 10% 정도만 이렇게 담가 두시고요. 그렇게 이제 담가 두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빠른 매매 혹은 조금 색다른 매매 혹은 여러분들 계좌를 조금 더 빠르게 부풀릴 수 있는 매매는 허브윙지TV 주도주체험을 통해 가시적으로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유튜브 댓글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면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이 링크가 있어요. 유튜브 댓글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 저희 채널 추가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시켜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